아빠, 나 혼자 자기 무서워 뭐 때문에 무서울까? 아빠가 가서 봐줄게 어두운 밤 혼자 있으면 무서워질 때가 있지 침대 밑에 괴물 있을까 잠에 못 들 때가 있지 괜찮아,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, 괜찮아 혼자서도 잘 수 있어 어두운 밤 혼자 있으면 무서워질 때가 있지 저 커다란 그림자 뭘까 잠에 못 들 때가 있지 괜찮아,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, 괜찮아 혼자서도 잘 수 있어 좋은 꿈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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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